멋진 가수의 꿈을 이루어줄 제1회 이화령 아가씨 가요제가 화려하게 열립니다. 가수의 등용문이 되어드릴 이번 가요제는 순수 아마추어 가요제이며 자신있게 도전하여 멋진 꿈을 이뤄 보십시오. 시상 내역으로는 대상 천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 금상 700만원 상당, 금상 500만원 상당, 금상 300만원 상당 장려상, 인기상, 스타상, 특별상까지 수여되는 알찬 가요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가요제는 영상기획주간으로 진행되며 예선 참가신청 접수처는 한국공연기획제작가협회 전화번호 02-971-5022에서 3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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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찬새들은 사랑을 속삭이는게 나를 둔고 떠난 님이 돌아올 줄 모르겠네 나만을 사랑한다고 다시 온단 매세를 하며 그렇게도 사랑하던 세월 가도 오지를 않네 오늘도 놈을 멈추며 떠난 님을 기다리는 이 화려한 가시야 이 화려한 가시야